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월 3일 일요일이에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창원의 G-Course 마지막 정규리그 홈경기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정면에서도 한번 봐주고 G-Course G-Course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실 도착 뭐야 뭐야 언니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우리 최강 기우미 실세 1위 맞둥이 귀여워 얘는 좀 별로예요 굉장히 저한테 재대는 굉장히 저한테 재대는 언니 리허설 하러 나왔습니다 팀장님 이 분은 뭐죠? 안 보여요 잘 안보여다 피cka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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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즈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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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먹었어 저거 먹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다 먹었어요 전화 먹었어요 아즈니야 아까 먹었지 세평도 안하던데? 아idian? 아기가 아니고요 아이고 아그래 오늘 9개 다 먹었어요 우리 사연이 아직 입술 안 발라가지고 청 밑으로만 찍고 있어 마스크를 쓰지만 입술을 열심히 발란다 국룰이지 가자 가자 빨리 빨리 36분이라고 가자 마지막 파트는 여러분들과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국룰이지 경매 세컹 이어가서 유수 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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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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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 제가 초대 안했거든요 마지막 경기에 소감은 어떠신가요? 일단 너무 시원섭섭한 시원 맞죠? 오늘 승리하시면 기분이 너무 좋겠지만 제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빠바바바바밤 이제 전통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이거든요 잘 보시고요 끝까지 일정된 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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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즌 마지막 코치. 천천사진 찍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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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끝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 시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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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